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제가 원래 수학학원을 가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수학학원을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수학학원 선생님이 조금 아프다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아예 스케줄이 없어요 대박 엄마랑 언니가 다 자가지고 저는 TV를 보려 했지만 TV에 재밌는 게 없어서 어? 코로나야? 제가 저거 보려고 한 거야 응? 코난을 소장 먹는 거 안 살았나? 아아 코난이 없는 거 같은데 에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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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한 거지? 머리가 산발이야? 로제 동물병원에 갈 거예요 로제 귀가 조금 이상해서 병원에 가려고 합니다 네 방금 산책을 하고 왔어요 오늘 늦게 일어나가지고 로제 병원 갔구요 병원 갔다가 서브웨이 들려서 맛있는 거 사고 그리고 집에 와서 쉴 예정입니다 의미가 서브웨이 며칠 전부터 먹고 싶어가지고 쿠키 잔뜩 사와야겠다 맞아 쿠키는 10개 사오잖아 거긴 쿠키 맛집이니까 집에 와서 코난 보면서 먹자 진짜 코는 너무 보고 싶었어? 응 그럼 돌려고 봐요 응 돈은 누가 내? 엄마 엄마 몸무게 좀 잽시다 우리 응 안돼 하하하하하 신식간이어서 봤어? 올라가서 기다려 해야지 32.7로 해주자 아니 뭐어떻게 요제 공주 침착해 갑자기 왜 이렇게 흥분했을까? 너무 좋아? 야? 병원 온 게 너무 좋아? 응 보자 앉아 네 어차치 아이도 한쪽은 크게 타고 한쪽은 엄청 더럽고 그래 청소 언제 했어요? 네 우유 아우 뭐 소유는 있나? 이게 귀가 이제 염증이 지지 일단 웨이 형이 좀 우거라 먹는 약이랑 좀 먹고 해야 될 거 같아 네 맛있겠다 수고하 서브웨이 사왔습니다 이게 내 건지 어떻게 알아? 떠 있잖아요 내가 줬어 어디서 있어? 여기 스티커에 모두 할로윈의 신부를 봤나요? 뭘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5,500원이야 잘 먹겠습니다 잘 먹어 오늘도 해피하루 보냅시다 엄마는 에그 샀구요 저는 참치 저는 클럭 그리고 이렇게 많이 쌓여져있는건 다 쿠키에요 맛있어? 여기 있었네?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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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바로 쿠키 부시는거야? 네 대단하다 와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응 토마토랑 삼초밖에 못 먹었는데 맛있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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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경찬네 잠깐만요 우리 손길 먹어 만약 경찰을 그만뒀던게 아니 안먹으면 내가 다 먹어버릴거야 안 먹으면 내가 다 먹어버릴거야 우리 친구들 가는데 신경하러 올래요? 로제 산책 갔다올게요 로제 재밌게 놀다오세요 빵빵빵빵 로제 산책 나왔어요 가자 로제 저녁밥입니다 지금 여기에 고기 사료 있고 사료 있고 오메가3 빨간건 관절약 하얀것도 관절에 좋은 약 그리고 고기 네모난 덩어리는 부충제랑 신장 그런 병 예방하는 약 요건 한달에 한번 먹는거구요 그 다음에 하얀가루는 유산균 갈색가루는 소간파우더인데 여기 안에 보면 오늘 병원에서 받아온 귀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약 뱉을까봐 이 소간파우더를 약 위에다 뿌려줬습니다 아마 집에 오자마자 뛰어들어와서 밥부터 먹을걸요 고기 왔다요 로제 발 닦고 맘마 먹어 먹어 맘마 냄새나지 아니야 발 닦아야지 로제 뒤로 아니 맞아 맘마 있다 기다려 먹지마 내가 잠 말고 왔을 때까지 못먹어 엄마 보는거 기다려 말잘들어 아우 말잘들어 아우 착해 약 남기지 말고 다 먹어 아우 예뻐 밥순사 아우 약까지 다잘먹었네 응? 없어요 그거 없어 저는 내일 학원을 가기 때문에 지금 영어 숙제를 해줘야 합니다 리딩 그는 학교에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했다 엄마 그는 학교에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했다 그는 학교에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과거지? 응 사고를 당했다니까 사고를 당했다니까 사고를 당했다를 현재로 하면 어떻게 돼? 아우 너무 헷갈려 아니 너무 헷갈려 다 사고 있다 그날 학교에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하고 있다? 아우 아우 이거 뭐야 이거 과거형이야 뭐야 과거형이야 뭐야 과거형 오랜만에 학원을 안 가다가 가니까 숙제하는 게 점점 익순치가 않아요 오늘 되게 할게 많거든요 근데 코난 보느라 시간에 다 써버렸어 응 흐흐흐 흐흐흐 숙제가 많아? 하루가 안 갔잖아 아 그러네 그래서 그날 당일에 한 것까지 해봐야되지 좀 많구나 할게 쿠키 하나 더 먹어도 돼? 아니 이제 밥 먹을거야 밥 먹고 이따 먹어 밥 뭔데? 오늘 저녁은 마라탕 이야 우후 이야 와우 이야 맛있나요? 음 음 음이랑 윤희가 마라탕 먹고 싶다고 엄청 노래를 불러서 마라탕을 먹습니다 음 마라탕 진짜 맛있다 며칠 전부터 먹고 싶었지 응 계속 윤희는 0단계 음이는 1단계 먹습니다 자 많이 먹고 저녁도 힘차게 보냅시다 네 저녁은 공부해야지 와우 와우 오늘 끝낸다 계속 즐긴거 아닌 대그 하자 안돼 이제 좀 있으면 언니 저거 할건데 언니도 영어 수업해야지 나 헛할라고 해야지 응? 지금 하자 엄마도 좋잖아 엄마 스트레스 풀고 나 스트레스 쌓이고 내가 엄마 놀아주는 거네 제군들 먼저 정전하라 야 뒤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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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뒤를 맞출게 우와 못 맞춰 죽었어 우와 죽여 죽여 2킬 했어 나 2킬 나 1킬이야 나 파이팅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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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습니다 죽는다 보살이 진짜 깊줄지 경제가 또 연기 게임 끝 먹자 곧두고 로제 언니 빨리 깎아주세요 깎아 어디 있어 찾아봐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이제 다시 영어 숙제를 시작할 겁니다 이 영어 숙제가 왜 줄지를 않지? 지금 현재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먹고 싶다 블루베리 먹고 싶다 우린 이제 잘 건데 엄마도 자? 다들 날 기다려, 같이 자 3시까지 바이바이 귀여워 요은이 웃기고 있네를 요은이는 지금 1시 반 잡니다 너무 일찍 잔 것 같아서 마음에 걸리지마 그치? 너무 귀엽지? 세상에 잘 예쁜 엄마 저는 이제 잘나갑니다 빠이빠이 잘자 귀염댕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